안녕하십니까 턴오포벨티비입니다. 제가 빠르면 5,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얘기를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SNS할 때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SNS를 했을 때도 뭔 일이 터지기 전에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만약에 부자라면 이렇다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로스차일드나 빌게이츠나 기타, 돈 많은 사람들, 뱅커들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다. 내가 중앙은행까지 다 이렇게 좌지우주하는 사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누구야 또, 그런 수장들이다. 베넨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돈의 욕심보다는 다른 데 욕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지. 이 사람들은 일단은 돈이 가짜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이 가짜돈을 위해서 움직이기보단 제가 봤을 때는 권력력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얘기가 왜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될까인데 여기 보면 문화일보에 24시간 채굴해도 달랑 6,800원어치 비트코인 캣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장비를 돌릴 때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예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고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전기를 더 많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기의 의존도가 어디가 맞냐 뭐 풍력이니 화력이니 수력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원자로를 지금 폐쇄하려는 마당에 아 이런 것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인간은 항상 그래요. 이게 돈에 눈이 멀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여러분들 그 노름하는 사람들 그저 화터 치워갖고 아 나 이제 더 이상 안 칠 거야갖고 손을 자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발로 화터를 칩니다. 손으로 안 되니까 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사의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PC 돌린다 해도 최저시급 7530원도 못 벌어.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벌었던 돈은 과거로서 끝나는 거다. 지금 다시 그 어떤 꿈을 보고 그러니까 소수의 몇 명들에게만 엄청난 배당금을 주고 나머지들은 계속 이런 가상화폐를 던져주고 실제로는 돈을 못 벌지만서도 계속 이런 전력을 소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내용을 보면 또 장비 냉각 비용이 절약되는 겨울철을 지나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듯 전기세 비용이 늘어 수익성은 더 나빠진다. 이거를 제가 만약에 꿈을 꾼다면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잠이 들었어. 근데 꿈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 이거 지금 그 비트코인 뭐 이거 채굴기 같은 거를 돌리고 막 이제 돈을 채굴하려고 돌리는데 전력을 이집저진 막 비트코인이 일상화가 되면서 여러 군데서 다 돌린단 말이야. 아씨 내가 덥더라도 에어컨을 끄더라도 어 이거는 돌려야지. 왜냐하면 이게 셧다운되면은 전력의 과소비를 인해서 셧다운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원전 폐기를 공약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재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비트코인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전력 소비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제가 꿈을 꾸면 이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이 원전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저는 이제 과거부터 원전에서 사용된 부품이 저 KS 인증마커가 있는 게 아니라 하자가 있는 것들을 사용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전 안에서 무슨 망치 같은 게 발견이 됐죠. 이게 돌아다니다 딱 찍으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쿨링파이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제 뭐 경양마당이라는 데서 나왔는데요. 전력난 핑계로 원전 확대 정책 안 된다라고 이제 뭐 글이 나왔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부품 납품업체로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10년치 검증서를 조사한 결과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작은 실수와 부품이 오작동 등이 맞물려 대형 원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전력난을 핑계로 원전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원전 확대 정책을 정당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정전대란은 정부의 전력 공급, 유연성의 부족과 시스템 관리의 미흡함에 더 많은 이유를 둔다. 정부는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하는 대신 일본이 선례를 따라 국민의식 교육, 대기업 에너지 사용의 관리 등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이고 불안정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채굴 기술, 블록체인,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를 캐기 위해서 계속 결령이 소비되면 제가 이제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에둘려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원전, 원전 마피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언론에다가도 뿌리는 돈이 장난이 아닌 것은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 나 이거 블록체인, 체인 기술 이게 어느 금융으로서 활용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내가 지금 내 돈을 이렇게 막아? 들고 일어나겠죠. 왜냐? 자기가 죽는 거는 그렇게 안 따져요. 이 돈을 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박, 정부로서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참 제가 말하는 것들은 참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참 안타깝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안보가 어땠냐. 저거 삼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삼손 프로젝트라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나라마다 다 버그를 심어놔서 원자로라든가 이런 데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스파이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의 안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완벽했나. 그런데 공항마저도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 인천공항서 가방 보안검색 거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퍼스트 플래그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17일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보안요원들이 리버만 장관에게 여행용 가방에 대한 엑스레이 보안검색을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출국했다.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가요. 리버만 장관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는 길이었다. 규정상 보안검색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항보안구역에 진입할 수 없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외교문서 등이 수송에 쓰이는 외교행랑은 보안검색 대상이 아니지만 외교관들이 소지한 모든 가방이 외교행랑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라고 했는데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리버만 장관이 가방은 외교행랑 표시가 없어 일반인들이 가방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색을 받아야만 한다. 리버만 장관이 가방은 검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규정대로 검색을 요구했다며 보통 외교관들도 보안검색 때 가방 검색에 순조롭게 응했다. 검색을 고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얼굴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수교 50주년을 맞아 외교장과 회담 등을 위해 14일부터 1박 1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뚫린 거예요. 보안이. 이게 삼손 프로젝트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손을 꼽히는 사람입니다. 켄 오케페의 영상을 보면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삼손 옵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참 함부로 말하기 뭐하지만 천안함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어떤 대형 사건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 연관이 좀 있어 보여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서도 켄 오케페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연관이 잘 들으셔야 돼요. because we Americans have an official policy of first strike capability. We reserve the righ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stakes in a first strike capacity. We've basically threatened the whole world and said, listen, if we feel you're a bit too problematic, we reserve the right to fucking nuke you, even if you're totally defenseless. That is our official policy, literally. Well, the Jewish state has an even better one. 지금 핵의 욕망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는 없고요 지금 육해공으로 모든 곳에다가 핵을 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보면 삼선옵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상당히 좀 긴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외국 친구분들이 좀 있습니다 세미나 때도 와주시고 했는데 이 삼선옵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버그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 해결료, 원전 이런 곳에서는 원격조정으로 할 수 없게끔 다 아날로그식을 채택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다가 버그를 심는 스파이가 있다 이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공항을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때 아마 MB 정권 때였을 텐데 그냥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다 그러는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상당히 보완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하고 이 나라의 그러니까 예전에 보고계획 같은 것도 보면은 꼭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명히 민족의 반역자는 있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켄 오케페는 제가 왜 존경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말을 이렇게 제가 따르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9.11 테러부터 해갖고 이 사람 미국 시민권도 그냥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기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해갖고 과거에 해군이었는데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가 좀 끌려가갖고 엄청난 고문도 당하고 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삼선 옵션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토 원비어 사건 터졌을 때도 우리가 좀 오픈된 시각으로 다각적으로 보자 얘네들 장난치는 걸 수도 있다 해갖고 결국엔 걔가 요런 삼선 옵션에서도 움직였다라는 정황들이 다 포착이 되잖아요 어디에서 움직인 애들인가 제가 올렸는데 다 없어졌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스라엘이 nuclear-armed, effectively, dolphin-class subs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이런 어떤 세계에 그리고 해결모니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흐르는가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뱅커가 돼서 한번 보는 눈을 시야를 길르셔라 가상의 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주고 금을 들고 나가다가 환전을 한 거죠 금 68kg인가를 들고 나가다가 걸렸는데 어떤 법적인 그런 하자가 없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가짜를 주고 진짜를 얘네는 들고 나가고 벌써 한번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뭔가를 깨달은 애들이고 여러분들 우리 원전이 꼭 이번 여름에 어떠한 안전을 보장받으리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량 부품이 사용됐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유에선지 그 원전 안에서 어떤 쇠망치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엑스레이에 걸려갖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버티고 있는지 저는 뭐 천지신명이 도운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직 잘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저같은 놈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험을 미리미리 알려줘라 이런 차원에서 모르면은 켄옥캐페가 지금 나온 것들 아니면 삼선옵션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잘못 알아갖고 삼선옵션이라고 그랬는데 삼선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든 뭐 그 핵을 쏘겠다 니네 핵 갖고 있어? 우리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런데 미국을 이제 등에 얻고서 이런 까불까불 거리는 것들이 많은데 상당히 우리는 좀 눈을 오픈된 시선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과연 지금 가상화폐라는 것이 우리 앞에 던져졌으면 느닷없이 이 시기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돈만 챙기면 된다 이런 무리가 있어요 한번 보실 거예요 요즘 떠들썩하죠 뭐 다 쓰니 뭐니 이런 것들 왜 그러냐 이거죠 결국에는 돈을 택한 거예요 민족보다 국가보다 자신의 부귀 영업만 누리겠다라는 무리들이 있다 아니면 멍청해서 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알면서도 이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자기는 회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래가지는 못하죠 결국에는 디퍼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레이시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 레이시즘은 백인 그 백인들도 거의 이제 뭐 노예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색인종들을 다 제거를 하고 백인들 조금 숫자 남겨갖고 자기 노예로 불어먹겠다라는 것이 얘네들 최종 목표다 그래서 삼선 옵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기서 다 얘기했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켄 오케페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학살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자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것들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잔인하게 살해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만원경으로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사람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위 젠타일이 뭔지 찾아보시면 짐승이라는 뜻인데 현재는 이게 조금 많이 완화돼서 비유대인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고위 젠타일을 그냥 동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색인종들 아무튼 이제 지오니스트들이 핵심 멤버다 한국도 이런 안전을 좀 보장받기는 좀 힘들 시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전에서만큼은 지금 원전 마피아들이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있단 말이죠 후쿠시마 원전 터진 다음에 세상이 완전 그린피스에서 활동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니까 이런 곳을 막고죠 여러가지 이런 꼼수를 부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상화폐 나왔을 때 이거를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전기로 돌아가는 거구나 아 요것을 이제 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게 해갖고 결국에는 원전 가동 주중단을 못하게 할 그런 꼼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오프요일TV였습니다